안녕하십니까 뉴트리션 매니아 이준호 입니다 오늘은 보디빌딩에서 가장 핫한 선수인 김건우 선수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보디빌딩에 사실은 선천적 유전이 많이 영향을 끼친다는 말도 많잖아요 이제 선천적 유전과 후천적 노력 좀 어떤 게 조금 더 보디빌딩에 적합한 요인인지 권우선수님이 생각했을 때는 저는 사실 선천적 유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천적 유전에 강인한 정신력까지 있어야지 네 맞습니다 마음 맞는 동료들끼리 모여서 팀을 결성했는데 뭐 다른 큰 뜻은 없고 그냥 다 같이 재미있게 좋아하는 보디빌딩을 하자 이런 목적으로 근데 그렇게 좋은 목적이기에는 체급별로 나바에서 압도팀이 한 분씩 꼭 3등 안에 드셨더라구요 이런 좋은 성적에 대한 좀 비결이 있으신가 훈련에 대해서 제가 관여하는 이런 팀원들은 4명 정도 밖에 없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훈련을 하는데 저는 일단 운동을 지도할 때 보디빌딩식으로만 하지 말라고 제가 늘상 말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을 다 쓸 수 있는 상태에서 보디빌딩을 하는 거랑 그걸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보디빌딩만 하는 거랑은 또 레벨 차이가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완벽한 좀 큰 움직임이 나오고 나서 이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는 고립이 있으면 좋다 그런 식으로 훈련을 좀 많이 시키는 것 같고 하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스킬도 필요하지만 이런 멘탈적인 부분이 엄청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멘탈이라 하면 약간 정신력 정신력적인 부분이 하체는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건우님의 좀 강한 트레이닝에 대해서 좀 효과를 보는 사람들의 종류가 좀 국한되는지 그런 걸 조금 선별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그냥 몇 번 운동 시켜보면 아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누구나 이런 운동과 식단만 받쳐준다면은 일정 수준의 몸을 만들 수 있다 생각했었는데 제가 경험상 이제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더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한두 개를 더 하겠다는 집념 이런 멘탈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걸 알아서 식단과 이런 부분을 잘 지킨다 해도 마지막에 그거 진짜 좋아지고 싶어서 하는 그런 욕구가 없으면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건우 선수님에 대해서 좀 일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수업을 적게 하신다고 하지만 하루에 뭐 9개 정도 하실 거고 그러면서 보디빌딩 좀 어떻게 하나 운동을 언제 하는지 그 다음 뭐 수업 몇 개 정도 하는지 그 다음 하루 일과 중에 어떻게 마치는지를 궁금해하는데 조금 간략하게 설명 가능하실지 보통 저는 9시쯤에 일어나고요 오전 9시쯤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출근 준비를 해서 11시부터 이제 첫 수업이 있어서 그 전에 좀 센터를 가서 센터를 좀 둘러보고 센터에 대해서 업무도 좀 보다가 계속 수업을 하다가 오랫동안 파트너로 이제 운동하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수업 시간에 같이 운동을 파트너 레슨으로 운동을 하고 또 저녁에는 잠시 뭐 옷 관련해서 라든지 다른 사업들 미팅도 하고 짬짬이 계속 시간을 좀 최대한 쪼개서 잘 활용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늦게 자는 편이라서 네 3시쯤 돼야 자는 것 같습니다 취미생활은 따로 없으세요? 할 시간이 없어요 취미생활은 그렇죠 근데 뭐 힘들진 않으세요? 운동하는 시간이 하루 일과 중에 그냥 아직도 유일한 낙이고 운동하는... 아직도 제가 보드빌링을 좋아하기는 좋아하는 것 같다 생각하는 게 운동 뭐 할지 아침부터 생각하고 있고 그런 거 보면은 아직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전호선생님 그럼 뭐 지금 현재 식단은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지 제가 이제 일하는 게 좀 바쁘다 보니까 그래도 기본적인 건 다 하거든요 하루에 몇 끼니 챙겨 먹는 건 다 하지만 저는 이제 꾸역꾸역 이제 끼니 술을 더 많이 늘리려고 노력했다 치면은 지금은 그냥 지금 체중 유지하는 정도로만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즌보다 식사가 낮아진 상황이죠? 네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몸은 좀 유지되세요? 딱 지금 먹는 양으로 유지 칼로리인 것 같아요 체중은 어느 정도? 지금 108에서 110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막 그런 거 궁금해 하잖아요 탄수화물 뭐 얼마나 먹는지 뭐 고기 얼마나 먹는 지방 얼마나 먹는지를 궁금해 하시는데 저는 탄수화물을 지금은 쌀밥을 주로 원래 쌀밥 안 드세요? 주로 먹고 아니 오트밀을 자주 먹습니다 오트밀이랑 쌀밥 두 개 섞어서? 근데 오트밀을 먹는 이유는 바쁘니까 빠르게 먹을 수 있어요 뜨거운 물에 하면 이제 불어나기 때문에 찬물에 그냥 저는 쉐이크해서 바로 삼키는 느낌으로 그럴 때 이제 오트밀 먹을 때 그렇게 빠르게 먹으면 같이 뭐 단백질 급원은 어떻게 해요? 단백질도 같이 섞어서 먹습니다 단백질 섞어서? 건우 선생님한테 프로틴은 운동 후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식사네요 네 그렇죠 프로틴을 좀 고르는 기준도 있으실까요 따로? 일단 첫 번째는 맛이고 맛 두 번째는 성분인데 성분 제가 옛날부터 오랫동안 즐겨 먹었던 프로틴이 하이드로웨이 하이드로웨이 제품 근데 이게 프로틴은 어릴 때부터 고급 제품을 접하다 보니까 다른 건 잘 안 먹어지더라고요 옛날에 저는 어렸을 때 나우 저도 저거 먹었습니다 그거 드셨어요? 약간 종이 짱 맛이 나긴 하잖아요 병아리 씨슴 맛 그럼 하이드로웨이 같은 경우에 어떤 분들이 이런 거 걱정하잖아요 여기 뭐 유당이 들어있어서 살찐다 뭐 먹으면 안 된다 이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정도는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먹고 찌면 운동 접어야 된다 운동 안 하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또 쌀밥 드실 때는 또 웨이만 먹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네 맞죠 뭐 단백질 급원이 많은데 닭가슴살만 먹는 분들도 있고 한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번의 다양성에 대해서 근데 비시즌 때는 제가 조금 이게 조금 먹고 싶었던 단백질을 먹는 것 같아요 소고기 소고기도 그렇고 뭐 새우라든지 뭐 계란이라든지 그다음에 닭가슴살도 좀 가공제품 같은 거 평소에 맛있다고 하는 것들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이것저것 사서 먹어보는 것 같아요 다 다양하게 드시는군요 그냥 탄수화물은 밥만 거의 드시고 네 그리고 시즌 때는 제가 생선이 좀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생선 생선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좀 잘 맞는 것 같으세요? 소화도 빠르고 그다음에 생체에 이용률이 높은 단백질 급원이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 다이어트인데 그럼 소화가 너무 빠르면 배가 고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럼 좀 제가 야채도 많이 먹고 다이어트할 때 야채도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또 작게 먹으면서 제가 다이어트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밥으로 1kg 이상은 계속 먹었던 것 같아요 1kg 중반 되셨을 거예요? 네 중반은 계속 먹었던 것 같아요 고기는 좀 어느 정도 되셨는지 기억하세요? 고기 붉은 육류는 하루에 한 두 끼 정도는 먹었던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때는 그 정도 먹었고 네 요즘에는 좀 어느 정도 드시는지 밥으로 치면 요즘에는 쌀밥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한 800-1kg 고기는 요즘에 그냥 막 다양하게 드시는데 좀 최애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안심을 제일 좋아해서 닭 안심? 아니요 닭 안심도 그렇고 소안심? 소안심도 그렇고 지방이 적은 걸 좋아하시네요 그래도 그래서 요새 안심 조금 즐겨먹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궁금해하시는 게 있잖아요 막 생닭을 먹어야 되는지 가공닭을 좀 먹어야 되는지 이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가공닭이 질리더라구요 금방 물리죠 많이 물려서 몇 개는 맛있는데 그 뒤로는 물려서 그냥 제가 직접 구워 먹는 닭 안심이나 생닭이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건우님이 입맛에는 약간 자연식품이 더 맞다는 말씀이시죠 네 제가 그리고 좀 충격적인 건 최근에 이제 식단을 검토를 했었는데 네 계란을 한 번에 많이 드시더라구요 몇 개까지 드셨었죠 건우님 그때? 많이 먹을 때는 한 15개까지도 먹었죠 그럼 원래 한 6개 7개 먹었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드셨었는지 제일 많이 먹었을 때 대충 한 2kg 넘게 그냥 2.5kg 쌀밥 2.5kg 정도? 프로틴이랑 오트밀 포함해서 식사가 한 7개 정도 됐는데 네 쌀밥 한 번 먹을 때 한 300g 이상 먹고 그럼 밥량으로 치면 한 2.5kg에서 2.5kg 된 거네요 네 그 정도는 쌀밥량으로만 쳤을 때 오트밀도 그럼 단백질은 프로틴 한 스쿱에 이제 닭가스살 100g 정도라고 치면 한 몇 g 정도 드셨는지 프로틴 까지 다 해서 아 하 그것도 한 1kg 넘게 됐던 거 같아요 사람들이 또 많이 궁금해한 것들이 있어요 고객님 보조제 어느 정도 챙겨 드실까요? 보조제를 아침에 먹는데 한 10분 걸린 거 같아요 다 열고 숨기고 네 순위가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이제 순서가 좀 있으신지 하이드로가 일단 1번이고 1번 옛날에는 근데 몬스터 밀크 옛날에 운동 초기 때는 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먹었었고 머슬팜은 좀 어떠세요? 머슬팜 되게 대중 브랜드잖아요 드셔보셨어요 머슬팜은 제가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아 우유를 안 드셨어요? 네 그리고 차라리 그냥 저는 제가 만든 게 있으면 그것만 계속 꾸준하게 먹는 스타일이라서 옛날에 아까 말씀하셨던 나우 무맛 옛날에는 엄청 이제 그게 가성비 따졌을 때 성분도 좋고 독일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뭐 일단 좋아 보이잖아요 제가 오전에 많이 먹으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사과 시켜죠? 네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좀 드셨을 때? 제가 좀 신 걸 원래 좋아해서 아 그래요? 네 신 걸 좋아해서 아침에 꼬박꼬박 잘 챙겨 먹었던 것 같습니다 얘가 사실은 보디빌더들한테 좋은 이유가 한국 사과식초가 있고 미국이 좀 비싸 보이는 사과식초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여과가 되지 않고 뭔가 조금 더 생것에 로우한 술로 갔다가 이제 한 번 더 발효해가지고 식초로 만든 건데 단백질 많이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소화도 좀 도움되고 염증 제거라든지 이런 거에 도움이 돼가지고 먹으라 한 건데 좋다는 건 일단 다 하기 때문에 이것도 뭐 알약은 있는 거 아세요? 혹시 이것도? 네 알약도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약으로는 제가 말 안 했죠? 근데 알약은 옛날에 드셔보셨을까요 혹시? 알약을 선물 받아서 어? 알약도 있네 이렇게 알게 돼서 그때 받은 건 먹었어요 그래서 이거 알약으로 먹는데 그 여기서도 산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산이 세가지고 못 먹는 분들은 알약으로 좀 먹는 게 추천되는데 선수분들은 좀 먹이세요 이런 거? 사과 식초 같은 거 사과 식초는 옛날 제가 한 3, 4년 전부터 말했는데 그 주변 분들도 다 먹고 있더라고요 부산분들이 좀 많이 근데 쉽지 않거든요 비타민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비타민은 다 챙겨 먹고 있습니다 단일로 아 단일로 다 챙겨 드세요? 종합 비타민은 안 드세요? 종합 또 있으면 먹는데 네 지금 일단 단일로 다 먹고 있어가지고 비타민 같은 거 궁금해 하잖아요 사람들이 좀 언제 먹어야 되느냐 말 많은데 숙전 식후 운동 전 운동 후 이렇게 막 나누잖아요 수면전 어느 때 좀 많이 챙겨 드세요 그냥? 저는 식후에 식후에 그냥? 식후에 먹는 거 같습니다 비타민 B도 그냥 식후에? 이건 운동 전에 이거는 뭐 피로회복에 도움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사실 얘가 자양강장제 들어있거든요 막 그게 뭐야 몬스터 바카스 이런 데 들어가 있어가지고 컴플렉스 제품이 사실은 비타민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복합 채워가지고 그나마 좀 난 거 같아요 건우수님도 뭐 이거는 하루에 좀 두세 번씩 드셔도 아마 소비량이 많아서 좀 좋을 거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좀 어떠세요? 비타민 D 같은 경우도 챙겨 드세요 이렇게? 아침에 먹고 자기 전에도 먹습니다 아침이랑 자기 전에도 기본 먹습니다 제가 이제 햇빛 볼 시간이 많이 없어서 계속 그렇게 통율인데도 없나요? 실내에서 수호하니까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남성호르몬 이제 좀 생성하는데 도움도 되고 면역작용이 되게 많이 도움이 돼가지고 저는 사실은 이렇게 B랑 C랑 D는 건우수님이 좀 챙겨 드시고 선수분들도 좀 권장을 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 거 같아요 요건 좀 어떠세요? 코큐텐 이거 말 많잖아요 똑같은 제품 먹는데 똑같은 제품으로? 네 심장에도 좋다고 전 들어서 음 스타팅 계열류 약물을 먹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거든요 그냥 보디빌더들이 일단 또 염증이 많이 나기 때문에 심장 안 좋은 보디빌더들이 말도 많으니까 네 맞습니다 요거 드시면서 좀 뭐 또 따로 얘랑 좀 조합이 맞다 이런 거는 챙겨 드시는 거 따로 없으시고요? 코큐텐 먹고 저는 알파리포산 아 같이 드세요? 하고 비타민 C하고 같이 먹으면 저는 좋다고 알고 있어서 아 좀 황산화 효과에 관련된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챙겨 먹고 있습니다 대부분 비타민은 식후에 많이 먹고 운동 전후로는 막 이것저것 운동 관련된 걸 많이 먹는데 수면전에도 또 따로 챙겨 드시는 게 있으실까요? 수면전에 가바 아 가바? 네 그 진정 효과 있는 가바 그럼 티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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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딱 제가 그래서 준비를 해놨는데 요거 티로신 또 어떤 거 드세요? 가바는 제가 준비를 못했네요 티로신은 좀 먹었을 때 효과가 있으셨어요? 요게 약간 안정 그런 네 맞아요 안정으로 가는 제품 전구체죠 뭔가 이것 때문에 잠이 잘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냥 네 원래 근데 머리만 대면 자는 스타일이라가지고 근데 좀 느낌상 요거 먹으면 조금 더 잘 잔다 글루타치온 요거는 사실 주사로도 많이 받고 네 그다음에 뭐 비타민C 아까 말했던 비타민C 뭐 잡다 하는 애들만 꺼내볼게요 크로뮤 크로뮤 드시고 계실까요? 먹고 있습니다 아 먹고 계세요? 네 그다음에 유산균 인돌스리 카비놀 요런 게 있잖아요 인돌스리 카비놀 같은 경우부터 말하면 뭐 사실 여성 억제에 도움 되고 네 한다고 하는데 솔직하게 느끼신 게 좀 있으실까요? 근데 평소에 근데 제가 야채를 시즌 때 엄청 잘 챙겨 먹는 편이라서 그렇죠 브로콜리랑 이런 거 다 드시고 네 굳이 필요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비시즌 때 야채 섭취량이 좀 주니까 그때는 좀 네 네 먹으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좀 그러면 브로콜리나 이제 컬리플라우나 십자와류 안 먹을 때 양배추 안 먹을 때 네 비타민C는 좀 어떠세요? 챙겨 드세요? 맨날 다 챙겨 드신다는데 언제 좀 드세요? 비타민C는 비타민C는 아침 식후에 먹고 네 또 중간에 한 번 먹고 자기 전에 한 번 먹고 세 번? 네 이 정도 먹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용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세요? 비타민에 대해서? 저 모자른 것보다는 항상 넘치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모자른 것보다 범치는 것 같다 크로믹은 좀 어떠세요? 왜 드세요? 크로믹 크로믹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이제 민감도 때문에 먹는 네 식후에 챙겨 먹었습니다 보통 효과는 보시나요? 그냥 좋다니까 먹으시나요? 아니면 어 네 그냥 좋다니까 먹습니다 좋다니까 먹습니다 얘는 어때요? 유산균? 제일 조그만 통에 담겨 있는데 유산균은 필수로 먹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좀 내 개랑 반응이 좀 다르네요 얘는 네 일단 일반인분들도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면역체계의 제일 기본 단계이기 때문에 꼭 챙겨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유산균 선호하는 브랜드도 있을까요? 따로? 어 그런 건 없고 그냥 선물 받은 거나 아니면 그냥 선수들한테도 그냥 유산균 챙겨 먹어라 정도까지 말씀해주세요? 어느 제품군이 좋다 이렇게 말하진 않는 것 같아요 소환승 거 가져온 이유가 좀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유산균 저도 여러 가지 했는데 그 균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안 존재하느냐는 그거는 검사를 해야 되는 걸 저도 잘 몰라서 자로우 거나 소환승 드시는데 저는 권우선수한테는 아마 자로우로 먹으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만하면 자로우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권우선수님이 선수 딱 육성을 할 거예요 내 메인 선수예요 그럼 좀 필수로 먹어라 하는 보조제들이 있을까요? 보충제 포함해서? 네 보충제 다 포함해서 항산화 제품들을 선수로서 생활할 거면 좀 챙겨먹는 게 좋다고 항산화 제품들 항산화 제품들 추측하고 그 다음 운동 관련된 건 좀 많이 먹고 운동선수니까 저는 부스터 운동에 도움되는 제품들도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퍼포먼스가 워낙 강하시잖아요 좀 회복용으로 좀 이거는 좋다 하는 애들이 있을까요? 내가 운동 후에 좀 피곤하니까 이거 먹어야 된다 회복용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아 딱히 없어요? 네 골고루 잘 먹고 있으니까 회복은 잘 되겠구나 잘 쉬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운동 전에 약간 마인드셋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오늘 몇 세트 딱 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 오늘 이분 나한테 죽었다 죽이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잖아요 좀 어떠세요? 권우선수님은? 어 제가 근데 운동 스타일 자체가 중량을 좀 많이 다루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어 맞죠 스쿼트 어느 정도 드셨죠? 최근에? 제가 1RM 1RM은 310 310? 체중은 한 100kg 그때 한 110kg대 110kg대 310 네 데드는요? 그러면? 데드는 최골고기가 290입니다 290 오히려 데드가 적네요? 원래 데드가 훨씬 더 높았는데 네 제가 스쿼트를 잘하고 싶어서 집착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벤치는 혹시 어느 정도? 벤치는 200kg까지 딱 그럼 그만한 파워리프터들보다 더 늦네요 제가 운동 스타일 자체가 이런 복합관절 운동에서 최대 출력을 일단 초반부에 내고 네 후반부에는 이제 보디빌링식으로 조금 볼륨을 들고 가려고 하는 스타일이라서 네 초반에 이 마인드셋이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목표했던 이런 볼륨을 채운다거나 중량을 든다거나 이런 거를 엄청 강하게 좀 계속 다짐하고 그걸 좀 하려고 계속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약간 레슨 하시는 분들 선수 딱 하겠다는 애들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건우 선생님이 봤을 때 할 수 있는데 약간 내려놓거나 약간 이러면 좀 너무 이렇게 헬리니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가 눈높이 교육을 하겠지만 네 이제 선수가 되고 싶어서 찾아오시는 분들 대부분 이제 선수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 네 근데 그 선수로서 갖춰야 되는 이런 정신력이라든지 기본적인 기본적인 것들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최소한 저는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일반인 분들이 엄두도 못 낼 정도의 운동을 해야 된다 선수답게 운동해야 된다 선수는 선수답게 운동하고 일반인들이 와 저렇게 난 추억 원하겠다 싶을 정도의 운동을 해야지 그게 선수지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면 그건 선수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선수는 선수답게 운동해야 된다 라는 마인드성이 좀 있네요 그럼 좀 엄청 비장하게 가는 마인드가 좀 있겠네요 확실히 그래서 부스터 제조에 좀 공을 들인 것 같습니다 운동 전에 그럼 좀 아직도 하체 운동 좀 빡세잖아요 보디빌더들한테 네 아직도 좀 긴장하시는 편인지 네 그렇죠 아직도 하체 운동 하기 전에는 좀 많이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설렘이 아직도 있나요 그게 네 설렘도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네 고중량 저반복 저중량 고반복 이렇게 있잖아요 어떤 게 보디빌딩에 적합할지 할 수만 있다면 고중량 고반복인데 고중량 고반복 할 수만 있다면 그게 안 되니까 근데 두 개 다 저는 어느 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두 개 다 할 줄 알았던 둘 다 필요하다 네 그 중에서 좀 더 초보자한테 맞는 게 있다면 그러면 어 자세가 확보된 상태에서는 네 어느 정도 중량을 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자세가 좀 확보된 분들은 고중량 저반복이 좀 맞는데 네 고중량 고반복을 하면 더 좋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안 되면 그냥 저중량 고반복이라도 해야 된다 네 처음에 이제 자세가 어느 정도 잡힌 상태에서는 우리 신체가 저는 어느 정도의 위기를 느껴야 이 근성장 리밋을 푼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견딜 수 있는 중량으로는 큰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네 조금 그런 분들은 중량을 다루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몸이 좀 커지고 싶은 분들은 중량을 좀 다뤄야 된다 네 필수적으로 사실 몸으로 입증하시고 있고 팀원들이 입증하고 계시니까요 선수로서 지금 그래도 탑 클래스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좀 가길 원하시는지 저는 제 최종 목표는 올림피아 일단은 올림피아 212 최종으로 해서 무대를 나가는 거고 최종 목표는 이제 탑5 안에 들어서 저희 대한민국 선수로서 이제 212 탑5는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없죠 없죠 제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단기적인 목표는 선수로서 제가 일단 나바 무대를 올해 처음 띄었기 때문에 그렇죠 나바라는 무대에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좋다는 선수들하고 경쟁을 해봤는데 그렇죠 제 스스로 아직 부족함을 많이 느껴서 조금 더 올해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에 나바를 그래도 우승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부족하긴 하시다고 하지만 전체 3등 하셨잖아요 네 본인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진 않았던 것 같지만 그 1등이 친하신 네 강민이 네 김장민 선수님 내년엔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대결을 근데 이렇게 같은 업계에서 이렇게 조금 경쟁할 수 있는 동료가 있다는 게 저는 엄청 한편으로는 서로한테 자극제가 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민이가 뭐 시합을 매년 나오겠지만 네 뭐 어차피 뭐 더 질 거라서 안 나간다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보면은 이제 어차피 순위 정해져 있는데 내가 나가봤자 나는 병풍 밖에 안 되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일단 나가서 한번 네 그래서 그냥 같이 무대에서 겨루고 서로 응원해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냥 보드빌링인 것 같아요 그 자체가 10년 뒤에 김고선수님을 약간 스스로 그려본다면 좀 어떤 모습이 그려지시는지 제가 처음에 이 운동을 시작할 때 제가 내가 이 시상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많이 던졌었는데 어 이제 10년 뒤쯤에 보드빌딩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다섯 손가락 안에 누구나 더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현업으로 좀 하고 싶으신 아직 은퇴 안 하고 어 제가 목표하는 바를 이룬다고 하면은 그전에 그만둘 수 있겠지만은 그때까지 못 이뤘다 하면은 계속해서 도전할 것 같아요 멋있네요 40대 초에도 꿈을 못 이뤘으면 계속 나아가는 만약 그러면 보드빌러적 말고 좀 10년 뒤에 뭐 다른 외적인 것들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압도 사업도 있을 거고 어 그때도 뭐 마찬가지로 제가 잘하는 분야 제가 몸 남고 있는 분야가 이 보드빌딩 쪽이기 때문에 운동 관련해서 사업을 계속 하고 있지 않을까 그냥 운동 관련해서만 다른 쪽 사업은 생각 안 하고 계세요 혹시 아 부동산도 관심 많아가지고 아 진짜요 부동산도 좀 제가 알게 모르게 좀 알아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2의 김건호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해 주실 말씀이 있을지 저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서 조금 이제 잘 하시고 계신 분들 보면은 다들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몸이 좋아진다거나 갑자기 좋은 성적을 얻는다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면은 어느 순간 주변에서 인정을 해주고 이제 세상이 저를 좀 이제 바라봐 주는 시기가 있다 생각합니다 갑작스러운 뭔가를 꿈꾸지 말고 쌓아 올려라 이런 그 좋은 면만 보고 이제 나도 보드 빌려가 되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게 그래서 조금 진지하게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자기가 여기에 올인 할 수 있을 때 자기가 배튼 말에 좀 무게를 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스스로 저는 운동선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분들은 그걸 또 안 좋은 시선으로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보드 빌딩이 무슨 운동선수냐 이렇게 하시는데 그건 개개인의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대중들 분들은 건 선수님이 좀 선수로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으시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제 소개할 때 그 말을 좀 조심하려고 해요 보드 빌딩 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보드 빌딩 선수 이렇게 말을 붙이는 것들을 또 안 좋은 시선을 보시는 분들 조심스러우시구나 네 그런 거 그래도 선수로 봐줬으면 좋겠기 때문에 선수처럼 훌륭하시는 거 있겠네요 바람이죠 바람입니다 바람 제가 이 업계에 같이 몸 남고 있는 한 명의 일원으로서 조금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드 빌딩 하시는 분들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스포츠가 힘든 건 똑같다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각자의 나름대로 이제 뭐 힘든 게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보드 빌딩 하시는 분들이 어 그만큼 관심을 많이 받기 시작하면서 비난도 많이 받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대중들이 좀 좋은 시선으로 저희 운동 하시는 분들을 좀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 완전 맞는 말이네요 그때까지 김건호 선수님이었고요 오늘 인터뷰 같이 해주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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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